춘천시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출장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친분이 있는 지방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여행사를 계속 이용해 특정 여행사 밀어주기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국외 출장을 떠난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경비는 미국, 캐나다가 343만 4천원, 유럽이 409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270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한 명당 미국, 캐나다는 93만 4천원, 유럽은 159만 6천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수행 공무원은 두 명으로 돼 있는데 미국, 캐나다 출장의 경우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두 명의 출장비를 세 명이 나눠 부족부는 자부담하고 일부는 의원회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방문국가 등 출장계획에 결정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로서는 좋든 싫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더군다나 수행 목적으로 가는데 여행지를 본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와 체제비만 갖고선에 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행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이나 계약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한 상임위원회는 2014년과 이번 국회 출장 모두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지방의원이 이사로 있는 여행사를 선정해 의회 안팎에서 특정 여행사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의혹을 사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연수를 가는 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관광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마다 불거지는 의원들의 국회 출장 문제는 결국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